안녕하세요. 최태근입니다. 참 노는 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지금 나흘 놀았는데 때마침 또 친구가 대천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해요. 그 생각대로라는 대리점을 하는데 카니발 운전기사에서 배달까지 또 가보네요. 놀으면 뭐합니까? 친구도 도와달라고 했고 단식원 갈 때까지 월요일날 가니까 일요일날 저녁까지 친구 일 도와주고 오자마자 바로 단식원을 가는 걸로 지금 센트럴 시티 터미널 와서 대천을 갈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친구 중에도 성실함에 좀 높이 평가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어플에서 발권한 표를 여기 와서 재발급이 아니고 추가 할인을 받았어요. 저는 국가유공자라서 아, 나 알바하려고 대천까지 가는 건 또 놀으면 뭐합니까? 도와줄 겸 오랜만에 친구도 만날 겸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네, 두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 배달 음식을 배달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배달은 생존 처음 해보는 것 같긴 한데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보령 송합 터미널 예, 도착했다는 친구를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앞으로 제가 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맥도날드 앞에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카모플러즈 고아텍스는 부형 미군 고아텍스입니다. 군용이고요. 이렇게 생긴 이것도 박았습니다. 이거 원래 박는 게 아닌데 내 계급장 또 있네요. 지금 메고 있는 백팩도 군대에 있을 때 산 거예요. 이게 제가 운전할 스쿠터인데 전기 스쿠터래요. 그래서 여기서 배터리를 빼가지고 배터리를 꽂고 쉴 때는 배터리를 무조건 충전을 하래요. 스티커가 그냥 글자 정면 아, 안쪽으로? 응. 이렇게 해서 꽂아서 꽂고 가진 다음에 얘를 이 방향, 이 방향에서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수바이 음식 배달은 난생 처음에 오늘 지금 첫 주문을 받아서 첫 배달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네요. 아, 역시 저는 유리 멘탈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배달 갈 때 뽁뽁기 엎지르고 그거 정리한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전화기 떨어뜨리고 전화기 떨어뜨린 거를 뒷차가 밟았네. 친구 도와주러 와가지고 임패만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하루 마무리 했네요. 저는 인간적으로 하루에 서른 개는 칠 줄 알았거든요.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후 10시니까 열두 시간 했는데 딱 열두 개 했어요. 내일은 한 서른 개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임태폰을 받아와서 지금 제 핸드폰이 아니라 임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도와주러 온 거긴 한데 재밌네요. 이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길을 외워야 되는 것도 베이스지만 속도전이잖아요. 사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깍두기지만 깍두기 역할까지는 아니었어도 사람 한몫했어. 이 말 듣고 가려고 저의 그 이상한 그런 심리가 있어요. 친구가 하는 배달 업체에 소속된 다른 친구가 저보다 한 두어 살 어려워요. 오기로 했어요. 이제 이틀 동안 만났죠? 이 친구가 제 구독자래요. 이미 저의 존재를 알았던 거죠. 까레라이스 TV를 보고 또 제 채널을 보고 제 영상을 구독을 하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유튜버라고 말할 업사이즈는 아니죠? 유튜브 지방생? 그 친구가 오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함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가 아니라 구독자인데 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보기 해주세요. 네. 저는 충남 보령에 살고 있는 37살 아들 셋 아빱입니다. 성함은? 이름은 석종우고요. 그리고 형님의 정말로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가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댓글까지 남기고요. 엄청 보고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만나가지고 네.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일단은 좀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형님 저보다 두 살 많으시지만 30대 중후반으로서 그리고 또 아이도 셋이고 아니야. 이거 이 말투 아니야. 원래 박씨 말투 이거 아니야. 잠깐만. 아 다 떨려. 나 지금 봐. 일단 그런 말 한 잔 합시다. 중간에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빨렸죠. 아니 근데 음 아 잠깐만요. 되게 아주 저하고 공통점이 이분은 아들 셋. 아들 셋이에요. 딸 셋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아들 셋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저는 딸 셋이었으면 웃으면서 다녀요. 하하하하하 영상 어떤 거 봤어요? 처음에? 카데라이스 TV를 봤는데 내가 자기 전에 딱 보면서 잠이 들려고 근데 이게 1부 보고 2부 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일단은 재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좀 진짜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약간 아니 진짜로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 민간인으로서 딱 생각할 때는 벌이가 본벌이나 이런 게 좀 신기하잖아요 사실. 뭐 모델하고 우리 일반인들하고 약간 그 거리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벌까 이런 걸로 좀 호기심을 보다가 배달하러 왔잖아요. 하하하하하 근데 진짜로 오늘 또 형님 일하는 거 봤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 배달이라는 거 자체가 위험하기로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밑바닥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일을 잘하시더라고 해본 것도 아닌데 하하하하하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내가 구독자 입장으로서 아 사람은 잘 보는구나.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으면 맞아요. 너무 주작 같다. 포장하는 거 같다 싶으면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가식인지 진짠지 딱 보면 알아요. 진짜 형님이 되게 또 조금 와닿았던 게 사람들은 대부분이 막 미라클이다.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숨을 주기 싫다. 나는 의사의 오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부터 아 이 사람은 진짜 뭘 해도 될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댓글 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댓글을 뭐라고 썼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은 아이 셋 아빠고 나이대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한데 진짜 존경스럽다. 뭘 해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썼는데 이 시골에서 배달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 이래도 생각도 못했고 아니야.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는 오토바이 배달 처음 해봤잖아요. 이게 안 할 때는 몰랐어.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기다렸다는 그 표정 그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원래 택배기사랑 배달기사 기다리잖아. 맞아 맞아. 나를 너무 반갑게 받아줬어. 딱 음식을 받았을 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많이 틀려졌어요. 많이 딱 받으면 고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시킨 치킨이 식지 않고 따뜻하게 왔다는 거에 약간 그런 자존심을 느끼고 내가 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거는 사실은 지가 찾긴 하름이야.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내 신세가 왜 이래. 이러면 내 신세가 왜 이래. 내가 뭔가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 애기의 밥. 그렇죠. 입에 밥 들어가는 거지. 그럼요. 결론은 그거야. 우리 존재의 이유는 맞아요. 그거잖아요. 집에서 간장 찍어 먹을 거 간장에 뭐 좀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형님이 여기 얼마나 뭐 계실지 모르고 그렇지만 저는 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해도 뵙고 싶지만 자주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이렇게 유튜브로 진짜로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더 보고 용기 내고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더 열심히 살고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아유. 정작하네. 아유. 너무 정작하네. 원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장기 기준 거기에다 사인을 했던 거야. 내가 사회 좋은 걸 뭐 해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풀어야 나한테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그걸 했는데 집사람이 존나 말했지. 그렇죠. 존나 말했지. 그렇겠죠. 어쨌든 나름 그걸 하고 되게 보람이 있었어.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받은 이런 고마움을 남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을까. 없더라고. 책을 써본 적도 없으니까. 사실은 나는 득보잡이잖아. 에휴. 어느 나라에서 연예인은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득보잡이야. 모르게 돈을 잘 벌어먹고 살았던 그냥 득보잡 연예인? 그런 건데 유튜브로 내가 강연을 하라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안 해봤으니까. 이게 우연치 않게 까레라이스를 찍고 DM이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솔직히 딱 모델로 쓰기에는 되게 좋지. 형님 같은 경우에 나쁘게 말하면 콘텐츠로 쓰기에는 좋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판정도 받았었고 의학적으로 지금 진짜 보통 사람들처럼 걷고 뛰고 일하는데 뭐 문제 없는? 저는 형님을 진짜로 멋있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악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의사의 오진이었던 것 같다.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고 사실은 제 대화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사를 믿지 않았고 나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만약에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으면 나는 더 큰 아마 그렇지. 그렇다면 형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다면 진짜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상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거 멋있게 봤던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저는 태어나서 남자를 전해 본 적이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런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약간 존경심 같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배달하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타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령 보령이라는 데도 처음 와 같지만 제 구독자를 만날 줄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친동생처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형님은 더 파이팅 하셔가지고 충남 보령에도 구독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천명이나 있잖아요. 더 이렇게 영상도 자주 올리고 더 재미난 파이팅 넘치는 그런 영상을 더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와야지. 그니까 그동안 그저 그저 그저